꼬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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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그 핫하다는 따딴 망토 했어? 우리 코코도 좀 같이 하자 싫은데 나 혼자 할 거야 우와 이거 따딴 망토 아니야? 우리 염두서 같이 하자 왜 걔 같이 하자는 거냐고 나만 할 거라고 쵯 내 거야 안녕하세요 우리 삼양대가 시리어스 패드 따딴 망토와 따딴 패드를 선물 받았어요 따딴 망토는 근적에 선 빛으로 나와 친구들의 슬개골탈구 예방과 관리를 해준대요. 거기다가 디스크 관리도 해주고요. 무게도 가볍고 착용이 간편해서 활동성도 엄청 좋지 뭐예요. 긴 연장선이 포함돼요.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우선 컨트롤러와 보조배터리로 야외에서도 관리받는 원무가 될 수 있어요. 건강도 챙기고 헬겐사가 되겠죠? 우와! 온도 조절과 시간 조절까지 된대요. 정말 똑똑한 따딴 망토예요. 얼마나 착용이 쉬운지 개축기 꽁탄이도 쉽게 쏙 차고 어묵이랑 러브러브 무드를 즐기고 있어요. 착하디 착한 나 김꽁이 조금 질투가 나려고 해요. 질투는 무슨. 꽁이도 이리와 엄마랑 관리받자. 어묵. 나? 어때? 너무 이쁘지? 이쁘긴 한데 누가 관리하랬지 모델하랬어? 알았다고. 따뜻하니. 좋구만. 야! 김꽁탄. 너 기다리지 마라. 이것은 이 흉아 거란 말이다. 어묵. 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얼굴 좀 가리고 할게. 뭔데 이렇게 중독성이 강한지. 며칠째 착용하다 보니 이 꽁이 표정이 아주 편안해 보여요. 아니. 삶은 계란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럴 수 있죠? 따뜻망토 정말 신기 반기하네요. 흉아. 도대체 나는 언제 해. 나도 지지고 싶은데. 기다리라고 했다. 우와. 꽁이야. 이거 따뜻망토 아니야? 나도 한 번만 해보면 안 돼. 대기표 꼭 던지해. 아빠. 우리 집도 이거 사자. 꽁이, 흉아. 심보 좀 곱게 써라. 같이 쓰면 좋잖아. 내가 뭘. 어쨌다고 그러는 거냐. 이모 나도 그거 할래요. 진보이 심발랑도 곱빠져. 어구 우리 별이 하고 싶었어. 이모가 나중에 만날 때 들고 나갈게. 근적외선은 원적외선보다 열두 배 정도 침투율이 높아서 근육층까지 도달하는 찜질 효과가 있대. 아, 시원하다 정말. 나 긴 꽁지. 비록 꼬질하지만 관리받는 남자라고. 우리 멍무들이 보내는 시그널 보고 가실게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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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